마이코 해물 앞에 지금 상징이가 나오고 있습니다. 갈매기 앞에 5초에 한 번 정도. 어 금방. 5초에 한 번 꼴로 나오는데. 저거 큰 놈은 아닌데. 물이 맑아서 조금만 더 다가가면 어허 두 마리. 그렇게 큰 놈은 아니고 한 살이나 두 살 정도 됐겠네. 어이쿠 어이쿠 숨소리를 내면서 가네요. 저쪽에서 또 한 마리 온다. 어이쿠 같은 방향으로. 오호 일로 온다. 아아 도망가네. 먹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이리 온다. 그렇지 그렇지. 어이쿠. 온다. 아이쿠. 야 꼬리 고왔다. 가지고. 이읠 œ디. 그거. m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